이제 여러분이 말해 보세요. 을어를 사용해서 말해 봅시다. 샤오이 씨 어디에 가요? 배가 고파서 밥을 식당에 가요 왜 가요? 밥을 먹어요. 을어를 사용해서 어떻게 말해요? 다 했어요? 먹다. 먹 받침이 있어요. 그래서 을어를 사용해서 말해요. 먹으러예요. 같이 말해요. 샤오이 씨 어디에 가요? 배가 고파서 밥을 먹으러 식당에 가요. 다음을 봐요. 내일 시험이라서 도서관에 가요. 도서관에 가요. 왜 가요? 공부를 해요. 을어를 사용해서 어떻게 말해요? 여러분, 다 했어요? 공부하다. 하 받침이 없어요. 그래서 러 를 사용해요. 내일 시험이라서 공부하러 도서관에 가요. 같이 말해요. 잘했어요. 샤오이 씨 어디에 가요? 내일 시험이라서 공부하러 도서관에 가요. 잘했어요. 다음을 봐요. 나타샤 씨는 왜 한국에 왔어요? 한국 남자와 결혼했어요. 그래서 한국에 왔어요. 나타샤 씨는 한국 남자와 결혼했어요. 한국에서 살아요. 정답이 뭐예요? 여러분, 다 했어요? 살다, 살, 받침이 ㄹ이에요. 러 를 사용해요. 한국 남자와 결혼했어요. 잘했어요. 그래서 한국에 살러 왔어요. 그럼 같이 말해요. 나타샤 씨는 왜 한국에 왔어요? 한국 남자와 결혼했어요. 그래서 한국에 살러 왔어요. 잘했어요. 잘했어요. 그럼 같이 말해요. 안녕하세요.